나 이거 한 번만 누워보면 안 돼? 이거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 커뮤니티 거기 가로수에 묶어놓고 하면 돼요 저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? 오 그래도 물 빨리 빨리 끓네 끓을 동안 저기 누워있고 싶다 와 어디? 저기에 누워 젓가락 내려놔 자 한번 가보자 일단 이렇게 된 거 가봐야 돼 가래 가 가봐? 해가 들어올 수 있는데? 넣어 넣어 나 간만에 해본 건데 우와 형 밑에가 보여 보인다고 그만해 그만해